이어서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의 속계선얼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속계하도록 하겠습니다. 21대 총선이 어제 끝났습니다. 먼저 저희 민주당에 큰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선거 결과를 보면 선거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21대 국회는 국회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회,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로 만들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당선된 후보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국정을 맡은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합니다. 더욱 열심히 지역 현안을 공부하고 서민 생활을 챙겨야 합니다. 항상 선거에 임할 때 가졌던 진실하고 정실한 자세, 절실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짐을 한가득 씻고 다시 넓은 바다로 향하는 짐정으로 새로운 국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반드시 코로나19 국난을 모험자로 극복하고 서민 생계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경제위기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주신 표가 헛도이 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겸손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고생하신 민주당 모든 후보들께 수고하셨던 말씀을 드리고 당선인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